야, 대학생 새끼를 다 안 끌어내려! 야, 너 뭐야? 저, 저 대학생 아니에요. 신분증 보여드릴 테니까. 아, 따라와, 어? 야, 놔요. 저 대학생 아니랄게. 아니, 이 말로 하니까. 넌 내가 만만해? 어? 이 새끼야, 이 씨! 이거 뭐야? 여기 정사 MARTINA! 샤.. 아이랑! 아이랑! 아그로우고 야, 뭐야! 저 새끼를 잡아, 씨! 괜찮아요? 어디 다친 데 없어요? 저 괜찮은데 대체 이게 뭔 상황인지... 몰라요. 뭐 계엄 어쩌고 하던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. 일단은 역으로 가요. 대로변 피해서 삥 돌아서 가면 좀 괜찮을 거예요. 이태 씨... 이태 씨... 이태 씨... 왜요? 아이씨, 뭐야 이거. 아, 진짜 괜찮다니까. 선생님, 어쩐 일로. 안녕하세요. 자주 뵙네요. 명희 씨 왜 왔어? 오늘 쉬는 날 아니오? 보호자로요. 에? 명희 씨한테 보호받는 이 남성분은 누구래? 기타 본 게 가수인가? 대가리 깨진 거 보기에 대학생 같기도 하고. 애인이요. 애, 애인? 누, 누구? 명희 씨 애인? 예, 그렇게 싸게 싸게 후딱 봐주시오. 어, 어. 앉으, 앉으시오. 어, 어. 그럼... 씨...